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일러 그룹 곽자호 형제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후일러 그룹의 대표로 특순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노래인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노래로 그동안 늘 저의 힘이 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뭐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상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성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봄파보라 칠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mostly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